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뉴는 두부 두부 청국장과 떡갈비 국산 콩 청국장이고요 요거는 한돈 돼지갈비 떡갈비입니다 국산 오징어 젓갈에 땡초 준비했습니다 밥 한공기 준비했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청국장은 얼마전에 고기 먹방할 때 끓여놨던 건데 와 너무 맛있어요 한식은 국산 식재료가 짱인 것 같습니다 이 콩 자체가 고소해요 먼저 땡초로 입맛을 좀 돋우고 씁니다 음... 한돈떡갈비 맛있다 맛있어 땡초로ух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얼 그냥 뚜껑quarters 하아...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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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흠嬴 erm grace 폭발로 Psychic 은 assassination 쏘 Ichi 극백 되게 하고 somewhat 극백 어우 완전 chemin ое 얼른 마늘도 하나 싸악 솔직히 젓갈에 땡초만에 승판먹어 으어어어어어 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 너무 맛있다 고추 왔다 고추 살아있네 고춧가루 오우 와.. 밑에다가 형장 와 이거 고추 맵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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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아주 꿀맛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에구쇠 아 매워 아 매워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